안녕하세요 푸도릭티비입니다. 제가 오늘은 종교 대학교 코믹스 11권을 사왔는데 이게 그 한정판 스킨 쿠폰 은마루가 나온대서 한번 사봤습니다. 미네랄 랜덤 쿠폰도 한번 가보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럼 어디 한번 봐보실까요? 고고씽! 이렇게 책을 사보았는데요. 책이 많이 두껍더라고요. 많이 단단해요. 그리고 책 뒷면에는 줄거리가 나와있고 이렇게 청소년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믹스의 탄생. 뜯기 어렵네요. 왜 안 뜯어지냐. 야 뜯어져. 야! 아 잠깐만요. 야! 야 이놈아. 뜯어져. 아 됐습니다. 아우. 아우 죽는 줄 알았네. 아우. 아 뜯읍시다. 어 저기 비닐봉지 이거예요. 이렇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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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씌워진다. 아우 아우 아우. 이렇게 뜯어보았는데요. 어 비닐봉지 여기 거예요. 버려주고. 이렇게 좀비가 되고 완전 새책이네 새책이야. 이거 쿠폰. 은마루 쿠폰과 미네랄랜 쿠폰. 이렇게 제가 한번 사보았습니다. 어떠죠? 아 아주 좋네요. 구입자 전원에게 준다는. 구입자 전원에게 나도 주는 건가. 이거 무제한이라는데. 아 여기 던져버렸네. 일단은 이렇게 코믹스 안은 이렇게. 어 깔끔하네. 생각대로 깔끔해요. 어 완전 깔끔하네. 서점에서 샀는데. 이렇게 깔끔할지는 저는 몰랐거든요. 오우. 어 잘생겼어 역시. 정동석인가. 아 정동석 너무 잘생겼어. 쿠폰. 방금 쿠폰이었고요. 아 정동석 너무 잘생겼다. 어 여기는 이렇게 있고. 글 그림. 어 책도 하나하나씩 잘 그려서. 어선피스 진짜. 노력한 것 같아요. 어 너무 좋아. 내가 이거 사게 되다니. 아 너무 좋아. 제가 오늘 목이 쉬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어 여기 줄거리가 있네요. 어 줄거리. 어. 오. 한. 어 얘 누구였지? 홍사나 나오네. 그럼 고고씽. 네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음. 어디 한번 해볼까요. 쿠폰을 입력해보려고 하는데. 쿠폰 미네랄 쿠폰이 50만 미네랄까지 있어서. 아예 나 상점 왜 들어갔냐. 아예 상점 왜 들어갔어. 잠깐만요. 설정 들어가야지 설정. 설정 들어갔을 거예요. 갈 거예요. 쿠폰 입력. 어 쿠폰. 잠깐만요. 만원씩 좀 보게요. 잠깐만요. 어 자. 아 네 방금 모르고 방송을 커버렸어요. 어디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앤. 앤. 고구. 어. 이. 에피. 어. 어. 육. 어. 어. 어... A, 어, 8 잠깐만...이거 왜 안보이... 아, T 어, 7 아, 7이래... 7 L Z 어...이게 뭐냐... 아, D 4, 어, 4, V O W 아잇! 됐다! 어... 에? 뭐야 뭐야 이거 왜? 잘못 썼나? 아, 잘못 썼어! 다시, 대문자 쓸게요. N, 9, 9 E, P 6 V였나? 아니, 아니구나 A D 8 잠시만요...아, T 7 L, I I인가? I구나 I, V V, V, I구나 Z구나 R D, 4 V W W 오케이, 되라! 오케이! 오케이! 이제 나가서 확인해볼게요 한번 상점에 과연 있을지 아, 음마루 너무 갖고 싶었어 나 저거 진짜 음마루 넘나 좋은 것 음마루 야, 무제한 어디 액션 봐볼게요 와, 액션 짱이야 이거 액션 퀄리티 봐봐 저거 와, 하얗게 불태웠어 저거 뭐야 아, 나 가스 없는데 괜찮아요 가스 모아서 사면돼요 저거 퀄리티 완전 좋은데 어, 이제는 미네랄 미네랄 과연 좋은 거 나올 수 있을지 구, 제트 오 어, 다시, 잠깐만 다시 봐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L C 어, A E V, B, N, O N, O, N, O A, F 어, 그 M, U M, U 아, M, U, M 아, M, U구나 M, P, M, P, M, P 제발 좋은 거 나오기를 제발 에, 제발요 좋은 거 나와주세요 아이고, 제발 에, 아이고 신이시여 누른다 얍 우와 하하하하하 이거 뭐야 이거 20만 20만 와, 미쳤다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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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만 everyone 20만 야 20만 크으읔 야, 대박이다 20만은 뭐 사지 어 좀비 스킨에서 토끼봉투나 살까요? 토끼봉투 이거 은근 좋다는 말이 많아서 토끼봉투 이거 찜해놓고요 그 다음은 라이드 아 사무람 아니구나 동아리 상점 라이드도 사고 싶은데 라이드는 뭐 그냥 광장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용으로만 쓰면 되는 거여서 라이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라이드보다는 토끼가 좀 좋은데 토끼 한번 토끼 한번 가볼까요? 라이드는 박스카랑 밀키박스카가 있는데 둘 찜해놓을게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스킨, 좀비 스킨 그건 진짜 사고 싶었는데 저거 옛날부터 진짜 사고 싶었거든요 토끼 봉투 좀비야 잠깐 고민 좀 해보자 아 고민 아 그냥 그래 그냥 좀비 스킨 할게요 좀비 스킨 단호한 결정이었습니다 과연 안 좋으면 저는 진짜 울 거예요 어 구매했다 무제한이네 와 무제한 대박 어 8만 미네랄 8만 미네랄 8만 미네랄말 있으면 저거 살 수 있다 8만 미네랄 제가 좀 모으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은마루랑 토끼 그거 있으면 좋아 아주 좋은 거지 아우 그래도 20만 미네랄말 나온 게 얼마야 너무 좋아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이거 은마루랑 토끼 토끼는 나중에 제가 리뷰해보겠고요 은마루는 광장 가서 지금 당장 광장 가서 한번 은마루 스킨 리뷰해보겠습니다 사람없는 대로 사람없는 대로 사람없는 대로 어디 한번 걸어다녀볼까 지금 저 종이 활락활락 활락 되는데 어 이거 좋은데 좀 퀄리티는 좀 좋아요 렉 많이 걸리네 왜 이렇게 아우 나 액션 없죠 너무 슬프다 잠만요 이 꿀꿀이 어 어 꿀꿀이 따라오지마 따라오지마 아휴 정신이 다르다 꿀꿀이 어 얘 엄청 좀 걸어다닐 때 좀 불편하긴 해요 걸어다닐 때 종이 휘날리는 거 때문에 해결 Gathered 빈 둘 셋 둘 둘 아멘